저에게 변수가 작용했었는데 원포 왜 이렇게 못 막냐구요 저 막기 힘들어요 원포 만들기 원포 만들기 힘들 아하 말구가 진짜 예 승천 음 할 뻔했는데 이거 어떡해 지금 잡기 자 홀맨도 좀 많이 잡네요 맞고 이거 끝내야죠 각이 근데 약간 비슷해졌는데 아 끝나겠다 이건 라운드 투 화이트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홀맨 홀맨 경기를 보면 홀맨이 라운드로 지고 있다 이기는 경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정도로 예 좀 침착하게 게임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홀맨이 라운드 투 홀맨이 라운드 투 자 허무하게 끝나나요? 아니면 홀맨에 반격? 아아 이야 콤보 잘 때리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콤보는 상당히 말끔하게 때리네요 홀맨이 자 일단 1라운드 또 따고 잡키 카운터가 걸렸죠 슬라이딩 타이밍 진짜 절묘했어요 아 지금 대시 약간 만했더라면 쌍장 맞는 그런 타이밍이 위험했습니다 짱손으로 끊어주는 홀맨 어퍼 퍼치구요 잡기이 덕으로 보내구요 일단 하단 반항 짱손 서로 아 못막죠 이런건 아 실수했어요 원투 왠아퍼 하단 짬바의 마무리 하아 자간 자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아 스톰을 노려봤는데 이번엔 반응하지 않구요 잘 맞구요 뭐 블루 하지만 들이켜 놓치지 않구요 하단 잡기어 치는거 말구 노렸구요 총병 거리 조절 조절 하단 그러고가네요 하단 홀맨 대단합니다 야 말구야 말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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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금씩 말리고 있는데 한 방에 있는 말구기 때문에 한 방에 있는 말구기 때문에 잡키는 그거야 이거 렌시? 아아 야아 이것도 홀맨이 0대2에서 역전했어요 3대2로 역전합니다 이 명언이 있죠 예 레인은 레인이고 무릎은 무릎이며 홀맨은 홀맨이다 라운드1 아아 지금판은 진짜 아아 홀맨이 좀 집중력이 많이 돋보였던 그런판이었고 철클 닉네임이요? 그.. 뭐 그런건 좀 예 말구는 들어다 이건 아니죠 쟤네 토발로봄 언제였는지 모르겠고 와아 완전 노렸네 이거 벽에서 아 말구가 좀 급해졌어요 홀맨이 그걸 지금 여지없이 글쎄 뭐 상황을 모르셔 뭐 캐리어 어떤거 하시는데요 지금 말구가 좀 급하거든요 템포가 아 홀맨이 그거를 지금 홀맨이 지금 노리고 싶은 게 와 마이구 갑자기 급격하게 흔들리는데요 마이구가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네요 아아 지금 이거 이거 잡기도 못 풀고요 흐름을 잃었어 흐름을 잃었어 지금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마이구 여기다가 보물 터져요 안됩니다 오오 그렇죠 야앗 이 흐름 가져와야죠 역류해야죠 어어 홀맨 무리수 자 자 말구가 쪼금씩 쪼금씩 다시 분위기 페이스를 찾고 있구요 자아 수비 좋네요 잡기로 빠져나오고요 쌍장 헛치고 원투 잡기 잘 풀고요 원투 짬손 썸머 이거 좋네요 2대2 아아 아아 이건 무리수 약간 강술돋죠 발구가 하지만 뭐 예 많이 맞진 않았어요 들이게 좋고요 아아 스트리머 아아 잘 때리네요 벽 원투 짠손 원하단 원하단 짬발 하단 두번 긁고 원투하지만 이걸 드리머프로 때리네요 이걸 드리머프로 때리고 때리고 근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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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딩 한 척 슬라이딩 한 척 슬라이딩을 마저 주고 이 다음이 문제 이 다음이 문제 14골범 어어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아 막타가 쩔었네요 아아 너무 간다 너무 너무 안타깝다 아 아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진짜리 중요했어요 이번 판은 미키셔어스 아아 이번 판 진짜 중요했는데 아아 이번 판은 진짜 중요한 판이었거든요 이번 판은 진짜 중요한 판이었거든요 아아 아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아아 제가 말해 한 번만 더 지면 오늘 또 용왕 됩니다 오늘 또 용왕 됩니다 4연승 가면 그렇죠 4연승 가면 그 느낌이 오죠? 느낌이 와요? 오 하나 아 아 오 오 seid 샘 샘 네 اس 아 아아 자연승 가면 자연승은 위험합니다 자연승 가면 스톰에 하단 흘리구요 버트 엘보 더블팔스 쓰러졌는데 코킷까지 이건 완전 신났죠 여유로운 모습 법회 잔발 자 말고는 급하죠 지금 뭐 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왜 확실히 24시간이거든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는데요 잡기 아우 맨 말리나요 말고 말리나요 말고 아아 말리나요 답 없나요 답 없나요 별까지 가면 답 없죠 별까지 갑니다 별까지 가요 이게 아아 말도안대로 콤보 들이빠지고 여유로운 모습 할게 없네요 아 후면은 이거 끝나고 집에 갈기세 에이 자 말고 작전타임 말고 작전타임 말고 작전타임 200원이 부족한 상황 누가 말고한테 200원을 주시죠 자 지금 홀면은 지금 예 킹을 패고있는 상황 아 아 그린 지금 사나이 빠져서 숨 쉴 수 있겠네요 한 60명 밖에 안남았어요 이제 누가 말고한테 200원을 주십쇼 단개 한개 담배 한개 피하 말고에게 말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 좀 지금 예 말고 스탯찜 말고 스탯 예 소용돌이와 예 그 예 기타 등등 지금 말고 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말고를 보러온 예 말고 예 소용돌이와 아들 지금 갔나요? 아 10시되면 걔도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? 아 구미자가 있구나 예 아무튼 어쨌든 지금 말고는 한동안 자리해지고 먹고 잠깐 다른 차로 가겠습니다 아 자 여기는 계속해서 압둥과 지씨에